음악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사도바울과 바나바 초기에 선교여행을 떠났던 1차 전도여행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구부로섬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부로섬을 가로질러서 아마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섬의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한글 발음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파포스라고 하는 이 구부로섬의 행정수도에 해당하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총독인 서기호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는 헬라인으로서 그곳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지만 그가 유대인 선지자들을 총독 관저의 고문관으로 고용할 정도로 그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경건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있던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선지자 그럼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속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정작 그 자신은 아랍어로 마술사라고 하는 이름 엘루마로 부르면서 그럼 총독 관저에서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악행을 행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사실을 영적인 현실을 분별하였던 사울이 그를 대적해서 그를 다스리고 있었던 탐욕과 거짓의 마귀를 대적하고 놀라운 영적인 대결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은 바 예수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엘루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악행을 행했던 그 교만 그 영적인 문제를 대면하고 나서 미련 없이 자기 이름을 버려버립니다 그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자기가 속한 지파의 최고의 이름 그럼 사울은 구하다, 기도하다,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는 그 이름을 버리고 헬라우로 된 바울로스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역시 그런 바울의 결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듯 그럼 그 사건을 이후로 다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바울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헬라인이었던 총독 서기호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는 이 서기호 바울이 세례를 받았는지 혹은 제자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지 정확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 그 다음 여정을 살펴보면서 또한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가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보금을 전하러 갔는지 그럼 14절과 13절, 14절을 보면 바울 일행의 여정이 바로 그 구부로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고자 했던 곳이 14절에 보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보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버가는 사실 내륙에서 한 해안에서 내륙으로 15km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려서 아마 육로로 이동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그 버가에까지 도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그 당시에 내륙의 고산 지방을 관통하는 황제의 도로의 출발 도시였습니다 이 황제의 도로를 비아 세바스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럼 이 황제의 도로의 어떤 그 출발점에서 그들이 250km를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황제의 도로라고 하는 길이 로마의 군대가 닦은 길인데요 바로 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바로 그 황제의 도로를 따라서 다녀온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버가에서 출발해서 적어도 열흘 이상 고산 지대를 여행해야 되는 그 여행의 출발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럼 물론 바울과 그 일행이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바로 이 황제의 도로 때문일 것이다 가장 그 당시에 유명한 내륙 지역의 많은 민족들 이방인들을 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쫓아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고고학자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발굴하는 과정에 비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럼 그 비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의 아들이 서기오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구부로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그럼 서기오 바울이 그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이후에 아마 그는 부탁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자기 고향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럼 아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네류가 모든 친족들과 친구들을 불러 베드로를 초청했듯이 아마 그의 간절한 부탁으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은 아마도 추천서와 통행증을 써주었기 때문에 버가에 이르러서는 이 황제의 도로 그 초입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을 통해서 아마 지원과 호의를 받으며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여러 상황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은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구부로 섬을 찾아간 것은 자신들의 계획이나 그저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간 것인데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바보해까지 이르게 하시고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고향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험한 여행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조금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럼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돌연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도 안디옥교의 파송을 받은 이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이름을 올렸는데 그들이 돌연 중간에 요한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요한이 안디옥교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선교의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또 다른 이름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내주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성경학자들이 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버가에서 선교여행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몇 가지 가능성들을 추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신학자들은 원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교여행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야 할 이 황제의 도로는 결코 편안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적대가 출몰하는 아주 위험한 지형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여러 번 파선할 뻔하고 강도에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선교여행 여정을 보면 강도대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황제의 도로 구간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바로 그 구간이에요 도적대가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이고 해발 2천 미터가 넘는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아주 험준한 지형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마가가 볼 때 그렇게 위험하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불편하다, 힘들다 그래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13절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단임하고 있던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였어요 가장 안디옥 교회 이름을 먼저 올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교팀으로 파송 받을 때만 해도 바나바가 그 선교팀의 책임자였는데 그럼 구부로선 바보에서 엘루마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대적하고 나서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했던 이 바울이 선교팀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이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왜 삼촌이 이렇게 무능력한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어린 치기에 참지 못하고 귀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과연 마가가 그래서 돌아갔을까 그럼 마가가 적어도 안디옥 교회 파송 받은 선교사인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 가정의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초기의 제자인데 과연 그런 이유로 선교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갔겠는가 그래서 한 신학자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를 주목합니다 그럼 이 버가는 밤빌리아 지방의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 터키를 가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고대 도시는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대 원형 극장이 이렇게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원형 극장 중앙에 서면은요 공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소리를 외치거나 말을 해도 모든 좌석에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음향학적으로 굉장한 그런 원형 극장들이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만 3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규모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황제의 도로를 수비하고 관리하는 로마군의 주둔군이 있었던 지역이고 저 고산 내륙 지역의 특산물을 무역하던 그런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는데 왜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야 합니까 이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마가의 의견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먼저 도착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바울의 의견이 아마 충돌을 해서 그 의견 때문에 결국은 마가가 돌아갔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는 이런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 어떤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요한이 돌이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한 가지 단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주 일반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포 코레오라고 하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다 돌아가다 이런 단어가 코레오라고 하는 단어 go away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였는데 이 단어 역시 away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떨어지다 떨어져 그럼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놓고 보면 away go away 영어 표현으로도 이상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럼 떨어졌다는 것을 갈라졌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 신약성경에 딱 다섯 번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세 번을 누가가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용래 사도행전 이외에 세 번의 용래를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귀신이 한 아이를 몹시 괴롭고 상하게 한 후에야 겨우 떠나간 아이다 아포코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그 종말의 인을 떼실 때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럼 새하늘이 열리기 전에 옛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다 아포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용래들을 놓고 볼 때 이 단어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라는 표현은 그의 귀향이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인 맥락을 다 고려해서 왜 요한이 떠났는가 설명하려는 그 모든 설명들은 다 근거가 있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누가가 이야기하는 요한이 이 선교팀을 배신하고 떠나간 것은 그가 불만을 느끼고 부정적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13장은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구부로로 가라고 보내셨고 성령께서 여러분 사울이 그 엘루마 바 예수를 볼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을 마귀를 분별하고 그를 대적함으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보내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 부정적인 어떤 결정 그 영향력들을 누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이 아무리 험준하고 위험한 여행이든지 바울이 어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부각했다 할지라도 혹은 정말 버가에 전도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보내신 그 길을 떠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불만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충돌하고 요한은 그 선교팀을 등지고 갈라서고 만 것입니다 그럼 누가가 바울의 제자였지만 아무래도 바울을 옹호하고 바울의 어떤 사역에 포커스를 두어서 기록을 했지만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다섯 번 사용된 아포코레오라고 하는 단어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사용된 것이 사도행전 15장 39절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한 사건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선교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반대한 것입니다 한 번 떠나간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들이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 이 갈라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가고 라고 하는 아포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갈라선 그 사건 자체가 결코 아름답지 못한 어떤 부정적인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 소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결코 돌이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소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과 세상에서의 일자리 그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찾은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의 현장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끈기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 13장은 정말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령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심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요 4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들을 구부로섬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엘루마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교만한 영 탐욕과 거짓의 영을 분별하고 그를 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서기호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바로 성령께서 그 만남과 회심을 허락하시고 바울과 그 일행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마 바울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오늘 13장 52절에 보면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 기쁨과 성령 충만의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기쁨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에 그가 버가에 도착해서 250km 산악행군을 해야 되는 열흘 이상 그 고산지대를 넘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럼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그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성경학자의 해석처럼 그가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니까 여기에도 유대인이 많고 회당이 있고 보금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야 합니까 그럼 그런 문제로 부딪혔다면 사실 사실만 놓고 보면 이게 그다지 싸울 일인가 싶습니다 그럼 보금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보금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굳이 산악행군을 해가면서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내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흥미로운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곳에 보금을 전했던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먼저 가서 보금을 전했던 바울은 나중에 결국은 버가에서도 보금을 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보내심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행하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어떤 상황 형편을 놓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왕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어제 마지막 날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디모대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대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미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념과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다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어떤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주파수가 맞춰져서 우리 영혼과 내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되고 그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22년 한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 성령께서 보내신 그 길을 갈 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에도 반드시 고난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좌절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힘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른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밤에 바다를 건널 때 풍랑과 폭우를 만나고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죽도록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자연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씨드 선교회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선교했고 또 선교회 관계된 일을 하면서 올해도 매년 선교사님들 신임 선교사님들이 파송받을 때 이렇게 몇 가지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예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고난을 인내해야 됩니다 같은 메시지 그럼 성령께서 정말 나를 이 나라로 보내시는가 여러분 이 지역에 나를 보내시는가 이 사역을 내게 하게 하시는가 그 확신이 있어야 그럼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역을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다 도리어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사도바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건한 헬라인을 향해서 사람들아 들으라 외치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가에서 바나바와 바올을 배신하고 떠난 마가의 행적 역시 요한이라는 이 제자의 모습 역시 아마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아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산지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가의 잘못된 결정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이른 요한 앞에 분명히 고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내륙의 고산지대를 가로지르는 황제의 도로 250km를 넘어야 되는 지리적인 행로의 고난이 놓여 있었고 그럼 전도하는 가운데 주도권을 빼앗겨 버린 외삼촌 바나바의 모습에 실망하고 마음에 가득 찬 불만과 싸워야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 버가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의 생각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먼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울의 생각이 아마 충돌을 빚어내는 그런 어떤 갈등의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고난의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안타까운 것은 신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정말 마가가 버가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그것이 충돌해서 떠나갔다면 이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차라리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요한이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냥 버가에 남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역사의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의 말을 듣고 만약 버가의 복음을 먼저 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큰 부흥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신자들을 훈련해야 됐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도로를 따라 더 나아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어쩌면 버가의 머물룸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만남과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바울의 일행의 여정을 보면 그들이 결국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그 황제의 도로 길 끝에 있는 더베까지 가서 700여 킬로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4절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다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입니다 그럼 단추를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성령께서 보내신 그곳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어떤 사역적인 삶의 자리들 영적인 자산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2022년 한 해 정말 성령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그 보내심을 확신해야 되고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증언할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바울과 일행은 마침 그때 회당장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초청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마가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그가 버가에서 갈등과 충돌이 있었는데 만약 그 갈등이 정말 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의견이었다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버가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는 그 준비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난 주간에 특세를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가 많이 급하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를 한 분 초청해서 호텔에 격리시키고 매일 교회만 오가면서 설교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섯 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니까 언제 누가 코비드 확진을 받아서 못 오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설교를 한 편씩 다 준비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만약 누가 못 오시면 대타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들은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어떤 준비입니까? 목사는 이사할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설교할 준비해야 된다 언제 누가 어느 자리에 서게 돼도 설교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죽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흩어진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럼 베드로 역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건면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추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때 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구원의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2022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도폭발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일한 전도훈련인데 그럼 올해는 아마 온라인으로라도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럼 꼭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은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소화하고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인데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회 주실 때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악한 열매를 입으로 내어 쏟고 선한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을 쏟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기회가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그 은혜를 자랑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도 돌이켜 떠나갔던 마가라는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했습니다 그럼 그가 이제 증언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도리어 요긴한 일꾼이 되어서 그럼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때 가장 먼저 펜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결국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마가에 관해서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신도 과거에 마가라는 요한과 같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인도하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현실의 고난 앞에서 돌이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런 기회들을 흘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셨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초대교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고 연단하셔서 초대교의 소중한 일꾼이 되었던 마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해도 그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분별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큰 기쁨과 성령의 은혜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